여러분 안녕 지금은 6시 25분 빨리 출발해야 돼 9시까지 오늘은 홈앤쇼핑에 가서 제품의 홈쇼핑 홈쇼핑 중간 광고? 여기 들어가는 영상을 찍어야 돼서 얼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홈쇼핑 이제 끝나고 원주로 가야 됩니다 얼른 가야 해요 12시네 2시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교육장으로 갈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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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제가 1패팅 했는데 몇 분이 있어요? 좀 같이 하고 있어요 1패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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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기다려주시겠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겠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겠어요? 웅! 하나, 둘, 셋 하지만 저희가 만든 모든 제품은 이런 대체당이 들어가지 않고 저칼로리 감미료만을 이용해서 당뿐만 아니라 칼로리도 낮은 과일청을 개발했습니다 기획하고 고객님들께 배송이 될 때까지 저는 내가 사고 싶고 내가 먹고 싶은 음식 다시 할게요 내가 소비하고 싶다 닥터2로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 처음 열린 것만 있으면 되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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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